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 러버 퀼트 작가 공퀼트 입니다 오늘은 인형 대신에 예쁜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저의 원꽃 시리즈 중에서 저기 보이는 노란색 꽃 해바라기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꽃 시리즈는 제가 2007년 정도부터 하나씩 만든 건데요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만들게 됐는데 이 중에서 해바라기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바라기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원꽃의 지름은 31cm 인데 이게 너무 커서 이거의 축소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군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원대로 파란색 천에다가 대고 이렇게 한장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접은 한 0.5cm를 두고 오려줘요 그리고 이 작은 꽃심 천을 가운데 대고 또 한번 그려줍니다 그때 중심을 잘 맞춰서 그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퀼팅 솜 한장 안감 천 한장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천 너비가 4cm 길이가 50cm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잘라 주셔야 합니다 원래 바이어스 천의 너비는 3.5cm인데 3.5cm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4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바이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심 천 한장 2.5cm 시접 두고 오리시고요 겉면에다가 그립니다 그 다음에 꽃잎 천 큰 거 21장 그 다음에 작은 꽃잎 천 42장 그리고 여분으로 또 작은 꽃잎 10장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꽃잎 하나를 만들려면 이렇게 천 조각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것도 평소에 노란색 천 만 짜뜨리 천 모아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원꽃을 만들면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짜뜨리 천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의 꽃잎을 만들려면 이런 식의 천이 42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작은 꽃잎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꽃잎 안감에다가 도안을 대고 연필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꽃잎이 작으니까 0.3cm의 시접을 두고 오려줍니다 두 장 그래서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사실 얘는 한쪽만 그려도 돼요 그 선을 맞춰서 바느질 해도 되지만 그냥 한쪽만 보고 그대로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노란색 해바라기 꽃을 만드니까 실은 노란색으로 하는게 제일 예쁩니다 그럼 꽃잎은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창구멍 첫 점 창구멍 끝점 창구멍 첫 점에다가 바늘을 꽂고 한 땀 떠서 반박음질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촘촘한 홈질로 하셔도 됩니다 이 꽃잎을 만들어 놓는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촘촘한 홈질로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홈질로 창구멍 끝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창구멍 끝점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하고 실이 나온 바로 그 지점에서 바늘로 선을 한 땀 떠서 바늘을 동그라미 안으로 집어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져요 이런 작업 두 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꽃잎을 겸자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겸자 끝으로 뭉툭한 끝으로 꽃잎의 윤곽을 살려줍니다 이런식으로 작은 꽃잎 42장 또 여분 10장 큰 꽃잎 21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에다가 꽃잎을 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감 천은 나중에 사용할 거에요 그러니까 퀼팅 솜에다가 안감 천을 이렇게 대고 꽃잎 달 때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 그어놓은 섬 바로 뒤쪽 바깥쪽으로 0.1cm 정도 나가셔서 이렇게 한 바퀴 홈질을 해줍니다 1cm 정도에 홈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홈질 할 때 이렇게 주름이 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홈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까지 왔어요 얘는 굳이 매듭 안 지어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놔둬도 되고 뽑아내도 되는 실이기 때문에 그냥 홈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끝머리는 그냥 바짝 잘라냅니다 이렇게 원 테두리를 홈질로 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이 가운데 그린 원선에서 0.1cm 정도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홈질을 해줍니다 이거 하는 이유도 꽃잎 될 때 천이 옳지 말라고 하는 시침젤 같은 거에요 자 이것도 뜯어내도 되고 안 뜯어내도 되는 실이니까 여기에서 매듭을 지치 말고 이렇게 그냥 홈질 몇 번 더 하신 다음에 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큰 꽃잎부터 붙일 거에요 큰 꽃잎을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여기 원 안에다가 약간의 시접 이 부분 시접을 한 0.5cm나 0.3cm 정도 이 원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뒤쪽에서 이거는 매듭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안감 천으로 매듭이 다 가려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원에 따라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도 이렇게 약간만 겹쳐지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하지 말고 약간 위에다 겹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홈질로 해도 되고 한땀한땀 느린 반박음질로 하는 것처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바퀴 삥 돌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큰 꽃잎을 여기 그려놨던 원을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21장이 다 쓰일 수도 있고 저처럼 19장 정도가 쓰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 2장은 여분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꽃잎을 달겠습니다 두번째 꽃잎은 여기 사이에다가 또 시접의 길이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시접의 길이는 사이에다가 끼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번째 꽃잎도 한바퀴 삥 돌아줍니다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런식으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 해놨던 꽃잎을 이렇게 이것도 약간 겹쳐가면서 여기 두 꽃잎 사이에다가 하나를 끼워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바퀴 삥 돌아옵니다 자 두번째 꽃잎에 마지막 꽃잎을 달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꽃잎이 19장이었으면 두번째 꽃잎도 19장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은 계속 같은 곳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곳을 첫번째 꽃잎도 두번째 꽃잎도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세번째 꽃잎을 달아 보겠습니다 세번째 꽃잎도 두번째 꽃잎 사이에다가 이렇게 달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세번째 꽃잎 달 때는 시접이 조금 많이 남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세번째 꽃잎도 한바퀴 삥 돌아옵니다 바느질은 계속 같은 곳을 하는 겁니다 자 세번째 줄에 마지막 꽃잎을 달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뒤쪽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뒤쪽은 안감천으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밥이 다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듭을 짓고 씨를 끊어 준 다음에 오고 그렇게 이루고 이렇게 오케이.